여보세요? 누구세요? 여보세요? 저는 저는 안녕하세요 음악방송에서 찔러자마자 바로 건강하시나요? 일단 제가 하트서울 주인이거든요 잘 받았어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귀엽다 너무 신난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귀여울 것 같아 여기서 막 동기 동기 이럴 것 같아 어떡해 충격이다 너무 귀여워서 왜 이렇게 많이 가고 싶어요 언니한테 갈래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도 느낌이 다 언니들이에요 등직하고 굉장히 시계땀이 나는데 땀방울이 구슬구슬 언니한테 갈래 언니한테 갈래 하하 내부 이렇게 ligen 다행이로 뭐 단들 막